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은사에 들어가는데 다 하지는 않고요. 지금 하고 있는 기름봄학교, 목요일날 하고 있는 기름봄학교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 특히 예언과 연관되어져서 방언, 방언통역, 예언하고 그 외에 한두 가지 더 필요하면 그 은사들을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언어의 은사 가운데 성령의 방언의 은사, 아홉 가지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언어의 은사예요. 우리가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가 개시의 은사의 그룹이 있고요. 언어의 은사의 그룹이 있고, 능력 행하는 은사의 그룹이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은사는 믿음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이 세 가지가 능력 은사예요. 우리가 쉽게 능력이 나타나려면, 기적이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원리적인 것들과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물론 모든 은사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그 시간에 특별한 초자연적인 믿음이 임해야만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하는 은사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어의 은사의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이 세 가지가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열리면, 그 다음 방언하는 자들은 통역하기를 구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방언을 한다면, 그 다음 여러분이 구할 것은 주연에게 통역하기가 없어서,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통역은, 여러분 통역과 예언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방언 통역과 예언이 동떨어져서 방언 통역을 받고 오랜 후에 예언을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방언 통역 안에 이미 예언적인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방언 통역이 되어지면 이미 그 사람은 어떤 예언적인 부분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방언의 기도가 무슨 말인지 아는 것처럼, 그게 통역인 것처럼 또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들을 통역되어서 듣는 것 이것이 통역인데, 그 통역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떨어뜨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언만 하게 되는 경우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 세 가지 은사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방언을 못하면서 방언 통역할 수 없고요. 방언을 못하면서 방언 통역 못 할 뿐더러 예언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깊은 어떤 은사적인 부분들을 체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방언을 받으셔야 돼요. 방언 받는 건 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여러분이 방언 받게 노력한 것보다 방언은 사실상 알고 보면 훨씬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은사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국 부모 밑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한국어죠. 또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반드시 영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태어났으면 천국의 언어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죠? 원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천국의 언어, 영의 언어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고체계는 내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언을 쉽게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방언할 수 있는 기능이 내 안에 이미 열려있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필요한 지식을 통해서 인식하고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이 방언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지방에서 아주 사모하는 분들이 오셔서 방언을 너무 사모하셨는데 방언 받고 가셨어요. 그리고 또 방언 이렇게 처음 받았던 그 방언에 조금 이렇게 기름 보험이 없고 주민 인지 안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방언이 약간 약해졌어요. 그런데 그분 다시 충만하게 받고 다시 새 방언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가셨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방언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인 부분들 배울 것인데요. 먼저 방언이란 무엇이냐. 방언은 배운 바 없는 언어예요. 그렇죠? 우리가 방언을 따로 공부해서 언어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운 바 없는 언어로서 영과 혼이 분리되는 상태에서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으로 말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좀 쉽게 말을 하면 방언은 내 영이 있고 혼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방언하는 것을 봤을 때 실제로 간혹 가다가 자기 혼에서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방언을 받았긴 받았는데 성령의 임재 안에서 있지 않다 보면요. 방언을 받은 걸 내가 믿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긴 하는데 너무 메마르고 뭔가 그냥 소리로만 나오는 그냥 소리로만 나오는 방언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영에서 나오는 방언이 아닌 것이 있더라는 거죠. 방언은 깊이가 있어야 돼요. 내 영에서 그것을 꼭 표현하자면 이 배에서 나오는 방언이 있고요. 여기 가슴에서 나오는 방언이 있고요. 목에서 나오는 방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만 영으로 민감하면 느낄 수가 있어요. 방언에는 분명히 그 사람의 중심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때요. 한국말로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마음에 막 간절해지면 울먹이게 되고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 앞에 막 뭔가 매달리는 것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시죠. 여러분의 영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영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감정이 이입이 되고요. 뭔가 이 가슴에서 뜨거운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게 방언에 실어지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도 아 이 사람 기도가 너무나 간절하구나. 이 사람이 뭔가 뭔가 혜택이 하나님 앞에 기도 구하고 있구나. 그걸 그 말이 뭔지는 못 알아들어도 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영의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메마른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냥 마치 그냥 입에서 나는 소리로만 들린다라면 아직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않은 방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방언은 통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 깊이 깊이 이렇게 들어가야 그 사람 영의 깊은 기도가 통역이 돼서 나와요. 이 통역도 제가 통역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얕은 단계의 통역이 있고요. 깊은 단계의 통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방언의 기도에 따라서 달라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 이렇게 체험으로서만 알 수 있는 건데요. 기도가 여러분이 어떠세요? 한국말로 기도할 때도 처음에 어떠세요? 기도가 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하는 기도들이 있죠. 처음에 할 때 의지적으로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 가면 뭔가 마음이 동하고 기도가 깊어지면서 막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영의 기도도 방언도 똑같이 그런 어떤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방언할 때는 그냥 해요. 방언 받은 은사로 그냥 기도해요. 방언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지점에 가면 방언에 뭔가 내가 탁게 마치 기도문이 열린 것 같은 기도줄을 내가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단계가 있어요. 그때서부터는 여러분 진짜 영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얕은 단계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통역을 해보면 그 전 단계의 통역과 이 뒤의 단계 그 깊은 단계로 들어갔을 때의 통역은 완전히 다른 다른 통역이 나와요. 여러분이 그 한국말 기도할 때랑 원리가 똑같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한국말 기도도 여러분이 생각해서 기도하는 거랑 성령계에 잡혀서 기도할 때랑 다른 기도가 나와요. 생각지도 못한 기도가 막 나올 때 있죠. 여러분이 기도가 딱 기도줄 붙잡고 기도하게 됐을 때 거기에 막 여러분이 마음이 싫어져서 간절함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도가 막 나오게 돼요. 그 기도랑 내가 생각해서 하려고 했던 제목을 갖고 있던 그 기도하는 내 영의 느낌이 다르다는 거 본인도 다르고 그것이 통역이 되어졌을 때 통역하는 사람이 다르게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의 기도 방언의 은사로 기도하는 거 하세요. 더 방언하기 방언기도 하기를 사모하세요. 그런데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면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마음을 실으셔야 돼요. 이 기도라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에요. 여러분 안에 인내가 있으셔야 되고요. 기도에 내가 기쁨이 때로 없을 때에도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내가 10분 20분을 하는데도 너무 기도가 무겁다. 너무 기도하는 게 힘들다. 그래도 그 시간 여러분이 인내하셔야 돼요.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때 어느 순간 그 기도가 딱 열리는 시간이 와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닌 너무나 가볍게 그냥 뭔가에 이끌려서 하게 되는 기도의 단계가 온다라는 거죠. 그 시간이 와야 돼요. 그때서부터 진짜 기도고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기도가 끝나버리면 여러분이 아무런 기도의 열매를 마치 마음에 내가 기도한 것 같지도 않고 기도를 해도 너무 힘들고 기도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 다음날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돌파하는 게 필요해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30분 혹은 1시간의 기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30분 이상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 30분을 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그럴 때는 의지적으로 시간을 정하세요. 30분에서 여러분이 10분을 늘리든지 20분을 늘리든지 내가 오늘은 40분을 기도하리라 50분을 기도하리라 정하시고 그 시간을 채우는 노력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싶어서 하는 거 그거잖아요. 주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믿음의 불량 내 어떤 영적인 단계의 불량 안에서 이제는 한계를 느끼고 좀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잘 안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막 애쓰는 모습 그걸 보시면서요. 주님이 역사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돌파는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면서 그 시간이 이렇게 뛰어넘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30분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30분이라는 기도가 애써야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최소한 30분은 그냥 할 수 있는 내 기도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돌파가 없이는 절대로 그 다음 단계 더 긴 시간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 시간 기도를 마찬가지로 한 시간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한 시간 기도해서 두 시간 기도로 늘리려면 한꺼번에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 시간의 기도를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를 쓰시고요. 그 시간이 돌파되고 나면 그 한 시간 넘어서의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의 맛을 조금씩 조금씩 더 깊은 단계의 기도의 맛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해서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거지 어느 날 한꺼번에 한 시간 기도가 너무나 즐겁게 되고 두 시간 기도가 너무나 행복하게 되고 그러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침로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얻는 거지 그냥 내가 맨날 수동적인 자세로 내가 하는 만큼 하고 내가 정해진 환계 안에서 하면 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잡아 이끌어주시는 거지 내가 여기 이만큼이면 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어렵다는 거예요. 된다 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제가 방언언사를 이제 하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이 부분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방언은요. 배운 바 없는 그런 언어예요. 그리고 방언 안에도 뒤에 가서 할 거지만 방언에 실제로 이렇게 실제로 우리 열방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외국어 방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천사의 말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배운 바 없는 언어 내가 하는 방언이 굉장히 유치하다. 내가 하는 방언이 뭐 이렇게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난 하기 싫다. 그런 분 많죠. 내가 하는 이 소리 자체가 아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좀 무슨 말인지는 모르더라도 말이라도 좀 이렇게 세련되고 유창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진짜 내가 무슨 한 살짜리 아기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아기 같은 소리가 나올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혼적인 원리로 생각해서 그래요 영의 원리를 알면요 이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통역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유창하게 외국어 같은 언어로다 방언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통역이나 랄랄랄라 하는 분의 통역이나 특별하게 뭐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영의 기도가 통역이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영적 수준에 맞게 통역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방언이 어떤 단계에 있느냐가 통역을 해보면 알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비교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기도를 할 때는요 대체적으로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는 분 같으면 늘 기도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바로 기도를 해도 방언의 통역이 깊은 단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영역이 좁고 기도 생활이 생활화되지 않은 분들은요 여기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될 경우에 초반에 대부분 얕은 단계의 기도가 나와요 제가 들어보면 굉장히 얕은 단계의 어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아주 굉장히 그런 깊이가 별로 없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영적 단계가 그러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마치 이렇게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마중물을 넣어서 처음에는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막 물 이렇게 펌프질을 하다 보면 물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방언의 기도도요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안 하거나 좀 그러면 여기 나와서 기도를 하면 이제 막 펌프질 빈 펌프질 하는 것 같은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영의 단계가 꼭 얕하다 그건 아니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기도줄이 잡히면 그분의 영의 방언의 기도도 깊어지죠 거기에 맞게 통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 갖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꼭 맞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의 영적인 모든 깊이를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은 처음에는 내가 의지로 시작을 하지만 그렇죠 여러분? 방언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성냥미 막 잡아 끌어서 방언이 입에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처음에 받을 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내가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려고 할 때 방언이 터져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방언을 받고 나서 방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아 내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그리고 방언을 시작하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는 뭐예요? 내가 방언을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방언을 해요 근데 방언이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내 의지, 내 어떤 혼적인 생각과 분리돼서 방언이 성령께서 나를 막 이끌어서 가는 방언이 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배운 바 없는 언어로 혼이 영과 혼이 분리된 상태에서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어로 말하는 현상이다 그랬는데 이 말이 그냥 딱 들으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를 방언으로 깊이 붙잡혀 성령께 붙잡혀서 해보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내 의지로 어떤 기도를 막 소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의지적으로 하는 출발할 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성령께 붙잡혀서 막 끌려가면서 방언을 하게 되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방언 기도의 단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방언은 그런 거예요 방언은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방언이 그 언어가 굉장히 뭐랄까 방언은 여러분이 익숙해지고 방언의 흐름을 타고 방언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이런 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 비례해요 방언 조그만 하면서 그걸 얻기는 어려워요 여러분의 영감을 예민하게 더 깊이 받으려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저희 교회는 이걸 방언을 하고 방언을 하게 하고 방언을 가르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방언은 하지 마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 오신 분들도 교회에서 방언을 못하게 돼 있대요 교회에서 방언 이렇게 같이 동성기도 하고 교회에서 방언을 하면 잘못됐다 막 그런데요 그런 교회에서 그런 교회에서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 방언이 더 깊어지고 방언이 더 영적으로 어떤 다른 은사들이 더 열리게 하고 그러기는 어려워요 그런 일은 있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분은 절대로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정말 혼자 사모하고 갈급해서 다른 통로를 통해서 뭐 혼자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 집회에 그런 것들을 열어놓은 집회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그런 은사가 있는 분과 함께 기도를 하거나 할 때 열릴 수 있지 그걸 제안하고 그걸 잘못됐다라고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는 그건 절대 안 열려요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단에서부터 믿고 인정하고 해야 이게 흘러가서 성도들 가운데 열립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딱 이건 아니야 이건 오늘날 이런 건 없습니다 해버리면 성도들에게 그건 절대 열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 열리게 되는 건 집에 가서 혼자 그걸 그 가르침에 아멘이 아니라 아닙니다 오늘 성경 안에 오늘날도 방언은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주신 은사입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주여 내게 방언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분은 아마 혼자 기도하더라도 방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되면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그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제안을 해버리면 그 사람한테는 안 열려요 그게 불신이에요 내 은사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 은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자 방언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방언이 무슨 구원받은 증표다 그건 아니에요 방언을 받은 자만 구원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을 못 받아도 구원받아요 구원과 방언은 상관없어요 방언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사지 구원의 표시는 반드시 구원의 표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제에 있는 거를 조금 없는 걸 하고 있는 걸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실제적인 부분만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신약성경이 기록된 방언에 방언을 우리가 좀 보면은요 방언은 무엇이냐 방언은 첫째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말씀해요 또 각 두 번째로 각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로서의 방언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는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할 때 따르는 현상으로 성령 세례받을 때 혹은 성령이 임할 때 따르는 현상으로 방언이 터져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말씀해요 이전에 요한의 물세례만 알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안수하여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도 터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따르는 현상으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로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 중에 하나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고리더전서 2장 10절로 11절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죠 능력행함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 또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임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방언의 종류가 있어요 방언에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리더전서 13장 1절에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에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의 방언은 어떤 언어의 형태를 갖추어서 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영어 방언을 한다 중국어 방언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그 언어를 쓰는 나라에서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 이게 사람의 방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성교지에서는 이런 일들도 행하십니다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인데 그 나라의 공항에 통과해서 가는데 뭐가 이렇게 걸렸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방언으로 말해라 라고 하셔서 방언을 막 말했는데 실제로 그 나라에서 알아듣는 언어로 듣고 통과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데 특별히 성교 현장이나 이런 아주 돌발 상황의 어떤 극적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도 행하시죠 실제로 이 언어가 그런 방언도 있어요 언어체계가 어느 나라에서 쓰는 언어를 방언으로 주셔서 중국어 방언, 일본어 방언 제가 실제로 그런 방언을 하는 분들이 다 동일하게 그 나라에서 알아듣는 언어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다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간혹 가다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방언하는 분들 중에도 이 소리, 톤이라든가 발음이 중국어 같은 일본어 같은 그런 방언 들어보셨죠 그런 방언들이 있어요 그것을 사람의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7절에 쭉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는데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있을 때 그때 명절이라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네 언어로 말하는 소리를 듣고 놀랐죠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와 유대와 유대와 갑파두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보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기네 언어로 들려오는 거예요 거기 지역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는 예수님 믿는 방언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그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듣는데 자기네 나란 말로 말하고 있는 걸 듣는 거죠 예 그래서 방언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은사로서의 방언 예 그 천사의 말 이 부분에 해당하는 방언 가장 많이 하는 방언일 거예요 외국어 방언보다는 천사의 말로 받는 은사적인 언어의 방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는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알아듣는 자가 없는 방언 여러분의 방언 알아듣는 방언인가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인가요? 그런 분이 더 많으시죠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내가 방언을 하긴 하는데 방언하는 나조차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언어 그런 방언 그런 방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언이 영의 방언이고요 그것이 영의 비밀을 말하는 그래서 통역을 하면 그 사람이 영이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아지게 되는 그런 방언입니다 또 여러분 방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왜 방언을 주실까? 목적이 있어요 그냥 뭐 하나님이 뭐 재밌으라고 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방언을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린더전서 14장 4절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방언을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는 방언 통역을 해보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그 사람이 영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하는 기도와 여러분의 영의하는 기도는 많이 다를 때가 많아요 물론 비슷할 때가 많아요 물론 비슷할 때가 많고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은 초보이고 믿음의 단계가 아직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일 때는 대체로 그 사람의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지고 믿음이 커지고 그리고 내 자아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고 그러면서 뭔가 내 속사람이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복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점점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영의 기도가 일치가 되어 가요 그게 이제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그냥 내가 현실적인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한국말의 기도와 그 사람의 영의 기도는 달라요 그 사람의 영은 아직 어려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통역을 해보면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사람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아직 그 믿음의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가 아직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여러분이 많이 하시면 그건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 하나님의 뜻을 합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거 그 기도가 꼭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요 응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고린더전서 14장 22절에는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방언을 들으면 신기해요 만일 그 사람이 외국어 방언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신기하고 창사의 말에 방언을 한다 그래도 굉장히 신기한 거죠 사람이 뭐 이렇게 일부러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방언의 유익한 점 방언의 유익한 점 방언은 성경에서는 통역된 방언은 공중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더전서 14장 4절 5절에는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냐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이 통역이 되면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미뤄볼 때 초대교회 때는 공예배 때 한 사람이 방언을 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하고 이런 어떤 은사를 사용하는 것들이 고린더 교회에서는 공예배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방언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통역을 할 때 이 통역이 어떤 공동체를 향한 통역 누구 개인의 통역이라기보다는 전체 회중을 향한 통역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혹은 기도 이런 것들이 통역이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교회의 덕을 끼치게 되는 거죠 모두가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데 누군가 나와서 방언을 한다 그건 금지되어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한집사님이 나와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거는 덕을 끼치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저 사람 왜 저런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누군가 방언을 하면 반드시 통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해줘야만 이것이 덕을 끼치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과 방언이 통역이 함께 있을 때 공중의 덕을 세우는 유익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방언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내 영의 기도입니다 고림도전서 14장 2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방언을 말하는 자가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이는 알아듣는 자는 없지만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 그런데 여러분 방언은 방언의 문장의 길이와 통역하는 한국말의 문장의 길이가 똑같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어떤 함축되어진 언어라고 봐야 돼요 방언은 방언에 예를 들어 내가 방언을 30분 동안 방언을 한다 그러면 그 30분 안에 들어있는 기도 내용은 내가 하는 한국말이 1시간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거는 방언의 기도는 함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게 유익한 이유가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다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 영의 기도를 한다는 거 그게 가장 유익한 거죠 자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내 영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내 영의 기도냐 방언 기도를 하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혼적인 단계에서 내가 생각을 해서 하는 기도 차원이 아니라 내 깊은 곳에 내 영의 어떤 영감을 성령께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느끼면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방언을 하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아줘요 통역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방언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내가 한국말로 뭔가를 막 말씀드리고 있는 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기도 내용 안에 그 기도 내용이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기도 내용 그 이상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생각지 못한 기도 중보 기도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막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 그게 여러분이 혼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받는 영감을 받아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방언이 영감을 받게끔 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어요 내가 한국말로 기도하게 되면 그 단계의 깊이까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통달케 되어진 어떤 성령께서 나로하여금 내 안에서 통달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끔 하시는 거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런 방해 어떤 옆에서 산만케 하는 거 또 뭔가 자꾸 막 이렇게 신경 거슬리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 잡념들 그런 것들이요 빨리 차단이 돼요 처음엔 힘들지만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그런 잡념들이 금방 사라지고요 또 어떤 주변이 의식되는 것들도 많이 가라앉아버리고요 기도에 깊이 집중하기가 쉬워져요 방언이 주는 유익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깊이 금방 하나님의 인재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방언은 개인의 경건한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여러분 안에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상처가 됐다 마음에 아니면 마음에 서운함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밥 먹다가도 그 말이 생각나고 일을 하다가도 그 말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자꾸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평강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하루 이틀 삼일 일주일 계속 처리하지 않고 놔두면 이제 이게요 처음에는 이런 한걸로 말 한마디로 들어와요 그런데 그걸 처리하지 않고 놔둬버리면 이게 점점 커져서 여러분 마음을 점점 다 휘지꾸려놔요 다 마치 그냥 그 씨 심어놓은 새싹 올라온 밭에 이렇게 짐승이 들어가서 막 밟아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그 말 한마디가 들어와서 안 좋은 씨가 하나 떨어져서 여러분 마음 밭을 다 흩어뜨려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걸 처리해야 돼요 그걸 두면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나중에 여러분한테 부정적인 어떤 그런 독소가 돼서 여러분 속에 뭔가를 왜곡시키게 되는 요인이 돼요 여러분이 방원기도를 하게 됐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 여러분이 그날을 넘기지 않고 기도하며 기도시간에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방원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청소가 돼요 여러분 안이 청소가 돼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막 이렇게 기침이 나오기도 하고 구역질이 나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요걸 조금만 알면은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어떤 부정적인 말이 들어와서 혹은 나쁜 것을 내가 들어서 그게 들어와서 혹은 안 좋은 걸 보고 내 속에 영향을 끼친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가 깨져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이 깊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육체에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어깨 뒤쪽에 등쪽에 갑자기 담이 올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체험적인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냥 육신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그걸 영적으로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안 기뻐하는 그런 게 내 안에 있지는 않나 내 속에 뭔가 침체되어 이렇게 나를 밑으로 떨어뜨리는 나를 두렵게 하거나 나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는 게 뭔가 있지는 않나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방원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것들이 나가요 나갈 때 때로는 이렇게 구역질이 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침이 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절제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을 여러분이 그냥 쏟아내세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훨씬 편안해지고요 마음이 달라지고요 때로는 심지어 그 즉시로 통증이 떠나가는 일도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등쪽에 뭐가 아프고 그러면 대부분 관계에서 뭔가 깨어진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방원기도는 나를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내 마음 내 심령에 더러워지지 않도록 청소해주는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런 기능을 해줍니다 방원기도 자체가 축사가 돼요 여러분이 안에 들어온 안 좋은 것들이 여러분이 방원기도를 하게 되면 축사가 돼서 다 쫓겨나가게 됩니다 꼭 비신이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는 여러분 이렇게 감기 바이러스 돌아다니다가 내 안에 올 수 있잖아요 왜 들어와요 내가 면역력이 약해지고 내가 어딘가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나한테 그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뭔가 약해 있고 내가 뭔가 지금 놓쳐지는 게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나한테 들어올 수 있어요 꼭 귀신이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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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그 이렇게 오염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만 씻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도 깨끗하게 씻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영을 씻고 청소하는 거에 방언기도가 아주 좋다라는 거예요 방언기도 하면서 깨달아져요 영감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있고 이게 나한테 지금 어떤 작용을 주고 있고 이게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그것이 회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서운한 마음이 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기 전에 내 마음에 좀 더 어떤 무장되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 또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설사 그것이 들어왔다 해도요 금방 내가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 서운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게 한다거나 미운 마음을 갖게 한다거나 그런 걸 주시지 않아요 그것은 대부분 다 마귀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한테 그걸 미끼로 탁 던져줬을 때 그게 나한테 탁 낚시바늘에 고기 걸리듯이 탁 걸리면 그건 뭐예요 내가 그걸 물었다라는 거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어떤 말에 낚시바늘을 탁 던졌는데 내가 그걸 물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무장이 되면 그 말을 분별하죠 아 저 말은 지금 저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 속에 있는 어떤 독한 것이 나를 향해서 지금 공격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먼지가 묻었으면 바로 털어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관리를 금방 알아차리고 금방 그 말에 대해서 영향받지 말고 털어버리는 그 말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털어버리든가 저 말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털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계속 생각나고 자다 일어나도 생각나고 막 밥 먹다가 생각나고 이러면 벌써 여러분이 다 걸린 거예요 그거 여러분의 잘못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회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안에 왜 그게 여러분에게 걸렸나 하나님 내 안에 이게 왜 나한테 걸리죠?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저는 불편하고 마음이 아파요 섭섭해요 하나님 그 사람이 미워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뭐 때문에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제가 혹시 제 안에 그런 어떤 상처가 있다라면 보여주시고 아직도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받았던 말에 똑같은 말을 들으면 내가 아직도 아프고 그런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걸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떠올려주시면 회개하고 또 용서할 거 용서하고 또 여러분 마음이 좁아서 그런 거면 여러분 마음이 넓히시고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오래 두면 들수록 여러분이 속에가 썩어요 한 번 그렇게 상하면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방언기도는 여러분의 덕을 세우는데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회복시키는 거에도 아주 큰 크게 덕을 끼칩니다 방언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영의 기도를 하게 되면 유익한 점이 참 많아요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영의 모습도 주님이 알게 하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에 회개할 것도 알게 하시고 또 누군가 돌아봐야 할 사람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게 기도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영의 기도 안에서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도 방언기도 하면서 기도 가운데 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또 뭔가 해야 될 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떠올려주시고 그게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결국은 이 방언의 기도 영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교통한다라는 건 나로 알고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제대로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런 나를 만드는 시간이 바로 그 기도 시간 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깜깜해져요 아주 지혜도 없어지고요 둔해지고요 주님이 몇 번을 가르쳐 주셔도 못 알아들어요 꿈으로 막 세 번을 영거풀 꺼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근데 늘 기도하다 보면 늘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면 꿈을 깨면 바로 무슨 꿈인지가 내 영에 알아지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면 이런 어떤 교통이라든가 이런 영의 세계와의 이 통로들이 박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방언을 하면서 방언 찬양으로 이어지면서 깊은 찬양 가운데 우리가 어떤 그런 새로운 그런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방언의 기도가 있죠 또 방언의 찬양도 있어요 그래서 방언하다가 같이 회중 가운데 막 찬양하다가 방언으로 같이 막 찬양을 하고 그게 어우러지고 회중 전체의 찬양 신령한 노래 그것을 신령한 노래라고 해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로 막 찬양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안에 입신도 있고 그 안에 환상도 열리고 그 안에 주님의 얼굴도 보고 여러 가지 영의 세계들의 일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방언은요 다른 은사를 받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방언을 하면 그 다음에 통역을 받을 수 있고 또 예언이 열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또 환상을 보거나 이런 것들도 물론 여러분은 꼭 방언을 해야 환상을 보진 않아요 그런데 통역은 방언을 해야 통역을 해요 그래서 방언은 다른 은사들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열어주는 어떤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방언은요 방언을 통해서 영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자녀들이 아프다 집에 누군가가 지금 뭐 상태가 안 좋다 그때 여러분이 손으로 얹고 주님 치유해주세요 임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또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이 그 아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돼요 물론 안 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치유를 주실 때 그냥 물론 한국말로 믿음으로 기도해도 나요 꼭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그런 아픈 사람에게 임하는 아픈 사람에게 임하는 그 기름 치유의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걸 많이 경험해요 믿음으로 이 사람 기도했으니까 나았어 그렇게 해서 낫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낫는 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럴 경우에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사람 속에 안 좋은 것들 병의 원인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이 사람이 그 순간에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사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느끼고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떻고 이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아프고 이 마음 안에 회개할 것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방언으로 기도해주는 가운데 기도해주는 사역자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방언의 한계가 있습니다 통역의 은사가 뒤따르지 않는 거 방언의 한계는 거기까지 라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방언하는 거 그거 공중에서 같이 뭐 이렇게 그룹으로 같이 방언해서 뭔가를 더 할 수 있고 이런 게 없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할 때는 방언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역 가운데 나와서 방언만 하고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통역이 뒤따라야 하고요 또 개인의 방언의 은사도요 우리가 물론 방언의 은사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방언기도 해요 근데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다 내려놔요 왜 무슨 뜻인지 모르고 답답하고 그래서 아 그냥 답답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차라리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다시 옛날로 한국말로 그냥 기도를 하는 분이 많아요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방언기도의 한계 그래서 방언을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해라 라고 하신 게 내 마음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영으로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에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면 마음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이 오고 어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서 내 속에도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기도를 하고 났을 때 믿음이 오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이게 또 우리가 받는 열매인데 이런 부분들이 방언 통역이 되어야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하면 통역 주세요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 개인의 기도가 무슨 뜻인지 알면서 그래서 영의 열매도 맺고 마음의 열매도 맺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아직 통역이 안 되실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세요 두 가지를 하세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물론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기도가 지루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어떤 이 틀 안에서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 답답하다 방언만 기도하면 너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답답해서 방언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입술로 방언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있죠 기도해야 될 것들 그거를 마음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고 입으로는 방언을 하시면 기도가 되어지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여러분의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가 만나져요 하나로 통해져요 그래서 따로따로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으로 막 끌어가시는 기도의 지점에 도달하게 돼요 그 전까지 여러분이 마음을 흩어뜨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를 마음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소리는 방언으로 하시고 그게 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영으로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공동체 영역에서의 한계는 뜻을 알지 못하므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는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집사님을 가르치는 방언으로 막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웃기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갖다가 방언이 좋다 그래서 방언으로 막 가르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 다섯 마디 해주는 게 이 사람한테 훨씬 유익하다 그 말인 거죠 이 말은 방언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바울은 방언을 많이 하라 그랬어요 근데 잘 사용하라는 거죠 때에 맞게 그래서 교회에서는 공중의 공중의 전체의 방언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통역과 함께 사용해라 라는 것이죠 공중예배에서의 방언의 활용 공중예배에서 방언을 하는 거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방언이 오늘날 방언이 금지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도 이미 다 들어 있고요 또 고린더전서 몇 장이죠 14장 26절에 보면 예배 안에 있었던 것들이 뭐뭇인지가 나와요 공예배 드릴 때 말씀이 있고 지금 어떻습니까 찬양이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하죠 그 다음에 설교 말씀 듣죠 근데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리가 모일 때 26절에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게시도 있으며 게시는 뭐예요 어떤 예언적인 부분들에서 누군가가 예언을 받은 것들을 게시를 받은 것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그 시간에 주시는 게시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게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방언 통역도 통역함도 있나니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찬송도 있고 찬양도 있고 설교 말씀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또 게시도 있고 예언의 어떤 선포도 있고 방언 방언 통역도 있고 예배 안에 그게 다 있었던 거예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예배 드릴 때 막 어떤 우리 가운데 예언적인 귀에 귀에 역할을 가진 분은 또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얘기해주고 또 어떤 분이 방언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굉장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산만함이나 잡념이 흘러올 수 없는 정말 그냥 영으로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오늘날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빨리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이 조금만 이렇게 예언에 대해서 열어놔 버리면 너무 개인적인 음성 막 듣고 어떤 지침도 없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참 조심스러워요 이 영역이 근데 우리가 빨리 성숙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딱 세워지면 분별하며 하며 나아갈 때 그런 모든 어떤 부작용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 너무 자랐기도 전에 이제 막 새싹인데 내가 다 나무가 된 것처럼 막 착각하면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도 아예 뚜껑을 덮어버려요 위험하니까 하지 말자 그냥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빨리 성숙하고 그리고 좀 더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질서하네 우리가 질서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아름답게 성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잘 자라면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쓸 제목들이잖아요 방언에 대한 방언에 대한 방언에 대한 결론은 뭐예요 방언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교회에서 공중예배 때 방언 활용하는 거 그 말씀을 가지고 일반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말라 그랬다 성경에 방언하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그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27절 28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방언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교회에서 공중예배 때 방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두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해라 그리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해라 그리고 방언 통역 은사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공중예배 때 공적으로 방언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방언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방언은 방언을 끝났다 오늘날 방언은 끝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공예배 때 질서에 맞게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고림대전서 14장 39절에는 그런 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 말하기를 사모하고 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적극 추천하는 거예요 방언도 열심히 하고 예언도 더 사모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있고 질서있게 하라 말씀해요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있게 하고 질서있게 하라 말씀해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의 방언 예언에 대한 가르침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필요성을 가르쳐주고 또 주의점들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방언을 해라 방언을 금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품위있게 하고 질서있게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질서 없는 게 이게 이 은사에서 가장 필요한 게 질서예요 품위예요 여러분 뭐 나도 들었습니다 나도 봤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공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지금 뭐 한 30명이 계신다고 하면 우리 각자가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버리면 다 다 배를 끌고 다 산으로 올라가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면서도 당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질서 안에 있어라 그 질서가 뭐예요 교회 안에 주신 질서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한쪽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한쪽 이 어떤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그 전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들을 따를 수 있는 그게 겸손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게 자기의 덕을 끼치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신겻으면 그게 싹이 날 때가 있고 싹이 나면 무르익는 때가 있고 무르익었으면 열매 맺는 때가 있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때가 있고 그 열매가 익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싹이 나고 이제 조금 무르익고 있는데 벌써 내가 다 익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질서 안에서 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거의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방언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은사예요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어떤 영적 통로들이 더 개발되시고요 또 여러분 안에 기도생활 아는데 방언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또 나쁜 것들 축사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더 깊은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언훈련학교를 하는 이유는요 좀 더 건강한 그리고 좀 더 바른 예언적인 어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적인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사모하시잖아요 어떤 누구보다도 더 이 은사들을 빨리 경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의 만일 관심이 없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 사람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모하고 열린 마음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에게 이 은사를 받아서 훈련받을 수 있다라는 그 그릇이 준비된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잘 받으시고 잘 다듬어져 가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통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어떤 은사를 가진 통로 그랬을 때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또 가르쳐주고 성경에 하나님이 내신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아무렇게나 가는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오른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지침들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나 자신도 되고 나에게 내가 또 도와줘야 할 어떤 사람들 성도들에게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 자라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이후에 이 부분들에서 다 배우고 나면 정말 많은 부분이 여러분에게 유익할 거예요 은사가 있는 부분도 더 성숙하게 될 거고 더 다듬어지게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기를 축복하고요 계속해서 무르익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